아, 뭐라니? 너 왜 사람한테 사야 돼? 아이고, 오빠 왜 철저히 이렇게 이렇게 낫어? 아니, 안하면 어떻게 해? 아, 저 다 내과예요, 내과 내과인데 왜 저런 걸 하냐고, 엄마는? 아, 나 몰라! 아, 저런 거 좀 하지마, 엄마 진짜 싫어 아, 나 엄마 파기 싫어 내 소식한 마음 좀 얘기하고 불리래요 아, 이 자식은 진짜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되는대로 정신을 못 차리네, 아직도? 아, 그래서 나 안 한다고 했잖아 너는 엄마 생각은 안 하냐? 엄마, 용산에 대해서 좀 뭐라 하지마 왜? 엄마도 다 관계되어 있는데 너도 알아서 하는 거잖아 야, 너 우리 사회 찾을까? 왜 이 사회를 만드냐? 아, 나도 나가기 싫어 야, 그리고 또 엄마 한편에 엄마 친구들 와서 어떻게 하면 돼? 너도 그걸 또 한국말로 다듬구만 한국말로 한편이면 또 그런 성적이 문제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한테 어쩔 수 없는 거야 야, 엄마 친구들이 응 자기 친구의 친구, 친척스러운 데까지 그걸 다 보낸다는데 엄마 진짜 창피해 죽겠다 내가 교회 친구들한테는 엄마 보일 수가 없어 아니,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 너무 솔직해서 그렇게 됐다 아니, 엄마 때리지마 또 헛소리하고 있어, 진짜 멘탈 이런 헛소리한다 엄마, 때리는 건 아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때리는 건 야단이야 그거를 이해 못해?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 너 엄마 있자에 좀 생각해봐 딸내미는 백만명 앞에서 동동이 뇌물을 볼지 아, 그걸 몰라 응 저는 이런 개헛소리 나오고 있지 엄마 창피해자 무슨 개헛소리야? 개헛소리지 내가 뭐가 개헛소리야? 개헛소리지 그게 좋은 소리냐 하면 이게 뭐하냐 너 지금 일본에서 너 이럴려고 엄마한테 왔냐? 나이가 왜 시작이야 정신 좀 차려줘 아, 엄마 진짜 이런 성적인 얘기까지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너 지금 이 XX아 아, 또 아, 또 아, 또 또, 또, 또 말하다 또 어디 갔다 엄마의 이야기나 들어 엄마의 이야기나 들어 너 정신이 나갔어 또 얼리네 네가 너 정신이 나갔어 네가 너 정신이 나갔어 앉아, 빨리 앉아 네가 너 정신이 나갔어 네가 네가 제일 정신이 나갔어 언니 아, 또 아, 또 아, 또 아, 또 오픈마인드를 갑시다 어?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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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게 오픈마인드냐 응? 미친놈아 너희들 찐띠 있어? 미친놈아 미친놈아 찐띠 찐띠 아, 뭐야 나 꼴보기 싫어 때려 때려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? 그래 내가 괜히 맞네 내가 괜히 왔어 개소리한다 내가 또 괜찮다 내가 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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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가냐 눈 너무 바랜시야만 해서 엉망이 쳐져 입고 나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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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저녁 많이 저녁 를 나갈게 나갈게 뭐 엄마 오빠 진짜 나갔는데 어떡해? 어쩌라고 엄마 나도 좀 너무 그랬나? 몰라 나가던지 말지 오빠 진짜 나갔는데? 어쩌라고 몰라 몰라 몰라